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기독교 전도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신자들은 적게나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핏 생각해보면 아마 평소에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새신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통념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출석 전에 종교된 관심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있었다는 비율이 37%였고요. 없었다는 비율이 63%로 없었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 보면 교회 출석하기 전에 귀신, 천국, 지옥 등 이런 초월적인 세계나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믿었다는 비율이 53%고 안 믿었다가 47%예요. 믿었다는 비율이 좀 더 높긴 하지만 한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아서 교회 출석하게 되는데 이런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그런 삶의 어려움, 고난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유가 응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6%로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가족의 신체적 건강, 경제적 어려움 이런 이유들이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게 됐는데 그런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 있었나요?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인생의 의미와 내세를 추구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건강, 가족,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을 추구한다. 현실의 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2%였고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한 1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혹은 특별한 목적 없이 이렇게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27%로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목적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늘 세상 전도에 힘쓰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신자들이 방문을 하면 잘 정착을 해야 될 텐데 믿음을 가지는 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까?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20%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설교, 기도응답, 집회, 삶의 문제든 상담 이런 수수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경 공부와 설교 듣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새신자들에게는 이 코로나19가 좀 불청객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예배도 좀 많이 줄고 해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 실제로는 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예배를 거의 안 드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신자들이 왜 또 어떻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